교회 소식입니다. 경양선교회 특별선교위원 기도회가 지난주일 오후에 경양선교원 로뎀홀에서 있었습니다. 참석한 위원들은 지난 6월과 7월에 있었던 세계선교에 대한 여러 사역들을 공유하고 세계선교를 위해 받은 사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선교지 교회와 보금의 최전선에서 선한 싸움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더불어 대학부와 청년회의 단기 선교 일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열린 제11회 우성배쟁탈 교구친선 농구리그 경기는 여의도 영등포 서서울 김포 양천교구가 화곡교구를 27대 18로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농구리그 예선 일정은 금주를 포함해 3주간 여름 휴식기를 가진 뒤 8월 9일 주일부터 다시 진행되겠습니다. 중고등부 대학 청년 별림을 대상으로 하는 별들의 여름학교가 지난 토요일 90여 명의 별림들이 참석한 가운데 메가박스 화곡점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별림들은 영화 연평해전 관람을 통해 2002년 6월 29일에 있었던 연평해전을 알고 별림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며 영화 상영 후에는 점심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향의 미래와 세계교회를 책임질 우리의 별림들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열도교구 김명설 집사님의 부친인 고 김형진 성도님께서 지난 12일에 소천하여 은혜 가운데 장례 일정을 마쳤습니다. 오늘 산부입회 후에 집사회 원리회가 제2교육실에서 권사회 원리회가 제1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경향비전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고려신학교와 별들의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경향비전기도회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1곡에서 준비한 뮤지컬 말씀대로 행한 에스더 왕비 공연이 오늘 오후 3시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베드레 학교 후원의 원리회가 오늘 오후 5시에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고려신학교 후원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고려신학교 교수이신 황명길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중고등부 연합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찬양 연습은 오후 4시 30분부터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59에서 60일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박권희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대학부 SFC 및 청년회 연합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대학부 SFC 단기 선교팀은 금주 목요일부터 8월 1일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청년회 단기 선교팀은 금주 금요일부터 7월 31일까지 러시아 사할린에서 각각 선교사님을 돕고 성경학교와 지역 봉사 및 선교 현장을 체험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대학부와 청년회 단기 선교팀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면 13면에 기재된 찬조 물품을 살펴보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으며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중동 1부 교사일동이 준비하겠습니다. 교회 교육기관의 여름 행사가 교회보 8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인 여름 성경학교 운영을 위해 서리집사 이상 재직 찬조를 받고 있습니다. 재직께서는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낮에는 예배봉사위원 기도회, 교육위원회, 경향비전 기도회, 정기당회, 신방장 모임이 있으며 밤에는 SFC 제1학기 감사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